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 워커 바블라 카루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빠른걸부터 갈까요? 자 한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다른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거 맞냐 아 잘했습니다 이번엔 배트가 켜져 있겠죠? 아 이게 좀 근데 쿨이 짧아가지구 은근히 좀 쓰기 좀 그렇더라구 진출 어어어... 단나? 잘 모르겠다 단거같아 도어가 없어져 버튼 쿨이 얼마나 되나? 20초 쿨이 20초 그렇군요 사람이 많나본데 잘 안들어가지고 좋아요 아 그러네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시간에 사람이 되게 뭔데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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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끝내야 되는데 히힛 히힛 스테미안을 먼저 할걸 그랬나 그래도 똑같았겠지 아니 블로드캔은 인기가 없나? 왜 아무도 안서 있느냐 히힛 아 됐다 이제 카메라를 맞춰봅시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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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크리스 꽤 너무 많아 히힛 아 때리지도 못했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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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됐겠지 약하긴 많이 약하군요 이제 드래곤 한번 할 때 되는거 같은데 히힛 히힛 왼쪽으로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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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이는 오케이 55차 생긴다고 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차라리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모르겠스 힛 투 아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이렇게 나 저롬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카베르 또 인기가 없네 시연하네 아 근데 이거 굳이 가는 걸 막아두는 이유가 있나 여기서 혼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 걸리나 이게 혹시 1인당 하나입니까 제한이 있겠지 몇 명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제한이 있겠지 아 됐다 힘들어 죽게 아 이거 스킬도 없어가지고 세미야 되게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안 보이 임팩트를 꾸고 싶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하나만 하면 마무리가 되죠 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아 됐다 됐다 됐어 카라 없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큰일 났고 갔다 바뀌겠는데 아 됐다 다행이다 아 이것으로 시헤더의 카르트 딱 100만 안되나요 아 천만이지 오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